이거 괜찮은데? 와.. 나도 흔들어 찍고 와요 야! 미쳤냐? 운동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무릎 맞았나? 열란 무릎을 시키라고 너는 진짜 무식해 너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말하튼 처음이라 그래요 응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도 처음이라 어우 좋다 우와 진원 옆에 진원 옆에 상아있고 난 페이스빅크가 딱이에요 좋다 나 네 아몰빛 나